오늘 들어가겠습니다. 민주당이 그냥 꼼짝 달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.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고 윤 대통령은 좀 듣기에 거북하지만 그냥 합바지 대통령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. 그게 미화하지 않고 그냥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 좀 그냥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퇴근하시고 집에 가면 강아지는 키울 수 있겠죠. 거북근 행사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외 인사 여러분들 만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. 거북근 행사하는 것.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요.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의 22대 국회의 제1차 발의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. 이게 여러분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야당은 그냥 다 퇴장해버렸고 그다음 또 대통령이 거북근 행사하겠죠.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.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마 갈 겁니다. 마지막까지. 그래가지고 나중에 터져가지고 급전을 그냥 구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가가지고 외환위기 IMF 때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민족성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정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 않습니까.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한 95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세금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.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가결을 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한 12조 8천억에 17조 9천억 정도가 드는 건데 그냥 조라는 것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오늘 참 이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분께서 나라 돈으로 매페를 하는구나 미친 짓이 아닙니까. 뭐 미친 짓이라도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. 13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. 그러니까 참 뭐 이제 오늘 거기다가 보면은 임기도 여러분들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취임 이틀 만에 직무 정지를 해버린 거거든요. 그럼 이제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가지고 헌재에서 이제 그거를 판결 하겠죠. 그 전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번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처럼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니까. 그다음 또 이제 방통위의 부위원장 김태교 부위원장도 또 이제 탄핵소조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겠죠. 188명 가운데 찬성이 186명 반대가 1명 무효가 1명 이렇게 됐네요. 뭐 똑같은 패턴입니다. 예당은 반발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다.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 가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까지는 이제 직무 정지가 되는 거죠. 그동안 이제 윤정부 들어와 가지고 야당은 18건의 탄핵안을 냈고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까지 합치게 되면 4건 정도를 여러분들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. 뭐 기가 차고 딱 한 일 인 거죠. 그런데 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결국은 선거 공정성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깔아뭉개기로 하는 순간 4월 10일 총선도 이미 결과가 결정된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윤 정부의 운명도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.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방송 마치고 나면 댓글에다가 공박사님 자팝니까 우파입니까.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신데 이제 그 요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는 것이 듣기가 싫다는 거죠.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.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입을 다물물에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동정이 안 가는 겁니다. 본인이 다 자초한 거니까. 그걸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. 이걸 보고 범죄자들을 구속 안 한 결과입니다. 이러고도 법치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. 이게 1175명이 찬성하는 거고 8명이 반대한 겁니다. 현재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공범입니다. 정말 여야 모두가 참여한 부정선거입니다. 관외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.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.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걸 지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약과입니다.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탓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실사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. 완전하게.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낙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는 뭐죠. 정상적인 선거로 복귀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집권할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. 윤 대통령은 용서받기가 힘듭니다. 본인 재임 하에 네 번 선거가 모두 다 뭉개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공박사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. 왜 윤 대통령을 나무랍니까.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 세대 후세대 전부의 운명을 다 결정해 버립니다. 동시에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그대 야당의 의회 폭주 불법 증거 없어도 반복하는 묻지마 탄핵 산업계 대혼란 야기한 노란 봉투법 강행 상권분립 공화정신 훼손을 역풍 받을 것 역풍을 무슨 역풍을 만냐냐 선거결과를 다 만드는데 민주당은 늘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차치했다. 그건 민주당 역사하고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상권분립과 공화의 정신을 훼손하면 결국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. 아니 여론도 조작해서 만들고 선거결과도 조작해서 만드는데 중앙일보가 다 덮어줬잖아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들이. 너무나 시작부터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.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.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그런 나라 상황이란 것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질 겁니다.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.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헛소리들인 겁니다. 너희들이 다 부역했잖아. 너희들이 다 협력했잖아. 1960년생들이 알뜰하게 해먹고 가는 겁니다. 해먹고 가는데 돈만 해먹는 게 아니고 나라 체제를 완전히 거들 내버리는 겁니다. 지금 의로 사태 보시기 바랍니다. 의로 농단 보시기 바랍니다. 그냥 웬만큼 좀 잘 돌아간 건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런 거 보고 말이 되냐 이런 것도 분노할 수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지금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다 좋죠. 필요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훼손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밑에는 뭐가 있냐 이 이야기야. 선거 공정성이 무너진 겁니다. 그거를 볼 수가 없으면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. 뭐 딴 게 있겠습니까? 세상 일이라는 것이 본인이 개인적 선택을 하든 집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?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된다. 그래도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저항도 하지 않습니까?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뭐 좀 항의도 하고 뭐죠 무슨 속 같은 갖고 나왔으면 두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지 않습니까? 그냥 나라가 홀가닥 넓어간 겁니다.